유나야? 네, 어머니. 통화된다 그러면 내가 전화할 텐데. 아무나 하면 어때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우리 수제 좋아해? 네. 얼마나 좋아해? 네 인생 손해봐도 좋아? 많이 말고, 좋고. 네. 그럼 됐어. 뭐가요? 엄마가 니들 밀어줄게. 빨리 결혼해. 진짜 일찍 나오네요? 네. 나영아 씨. 네? 내가 그렇게 존재감 없는 스타일인가? 인사를 하는데 눈도 안 맞으시고. 아, 죄송합니다. 기본 교육사항이 하나인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이 손님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보다 내가 못하다? 알았어요. 가보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가온다고 그냥 가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수찬이가 소개해 준다는 여자. 고맙습니다. 만나야겠어. 아침부터 내가 그렇게 보고 싶나. 까민아야. 어머니하고 지금 통화했는데 우리 밀어주신다고 빨리 결혼하래. 대박. 내가 말했지?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다고. 근데 난 기쁘지가 않아. 속이는 거 쉬운 거 아닌 것 같아. 돈 벌기가 쉽냐? 나영아. 초심을 잃지 말자. 나 오늘 퇴근하고 체육관 가서 체육관 컨디션도 좀 보고. 인수하면 어떻게 할지 계산 좀 다시 해볼 거야. 나도 체육관 가볼래. 근데 결혼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7부 등선을 넘었어. 엄마. 사랑해. 야 너 왜 이래? 넘어질 뻔했잖아. 요악. 엄마 믿고 있었다고. 우리 밀어준다 했다면서? 너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유나 이뻐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뭐든 괜찮아. 어디 가 근데? 현지한테. 어떠니 엄마. 변호사 엄마로 꿀리지 않겠니? 크으.